지금 녹화 다시 해야지? 아 맞다, 그쪽 되게 덥지? 여기는 별로 오늘 안 더웠어 저기가 아닌데 저기 밑에 지방 막 40도 다 돼간다던데요? 밑에는? 아 그렇게 나와요? 응, 37도래 실제 37도 했으면 한 39도 느낌이었겠네 똥나면 돼, 똥나면 왜 다 거기로 가는 거야? 어? 그쪽이 더 가깝구나? 하이! 티어가 올라가면 뭔가 느낌이 싸하고 웃음기가 없고 아 맞아 걔네들 정치 장난 아니더라 그냥 하나 못하면 그냥 정치라고 아 맞아 맞아 쌍욕하던데요? 보이스로? 아 나 OK 부시보리 게임은 재밌어 진짜 맞아요, 행복해 다이아 가면은 아, 진짜 엄청 스트레스하네 마스터랑 다이아 그니까 더 웃기면 그만은 또 안 그래 뭔가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최정상에만 있으니까 그냥 서로 알 거 다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안 그런데 아 거기도 마찬가지던데 나 요즘 그, 금아 애들 방송 보는데 아니, 왜 미친내들 있지 지금 여기서는 둠피 쓰레기여 어, 알았어, 미안해 뒤에서 소리 났는데 저기에 잉 행복해 아, 뭐야 쟤다가 들어오는걸 ften 으하핰 짜고끼여 아까 황성도 못할 미빙이다, 진짜 쟤 이제 혼난다, 이제 어, 쟤 팔아났다 쟤 이제 혼난다, 혼나 우리...우리 액씨가 잡아주겠지 에이 설마는 못 잡겠어요? 뭐야? 누구야? 뭐야 똥구리야? 똥구리 어 밀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무도 안 죽었는데 밀려 에이 모르겠다 에이 애들 다 위에 있다 쟤네 사라 저 뒤에 숨어있어 어우 찌찌개 안녕 사라 오 나잇뚜 저봐 저봐 잘한다 우리 애씨 나잇뚜 아야 판조인가? 온다 온다 똥구리 힘내 안도 뚝배기 조심 오 나 방도 깨졌어 어우 무서워 나야 나 사라다 지도 그니티 오케이 저쪽으로 온다 죽지 않아요 어우 난 죽지 않아요 영웅이라서 메카팡! 아잇 아잇 어 방벽 씌웠어요? 메롱 아이고 잘못 쪘다 어우 궁 쓴다 보이라 끊어줘야 되는데 궁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어 맞으면 된버리 와 끝까지 버텼다 와 엄마 또 올거야? 일로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은행